이태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월달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좀 쓸날입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갑상선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게 녹화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저는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자, 화면을 틀어줘야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제2기 알초사 중강좌 2월 첫 번째 강좌입니다. 오늘 화요일하고 다음 목요일 그리고 이틀간에 걸쳐서 갑상선 강좌 KT라스에 대한 진단법에 대해서 생각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ATA 가이드라는 이야기였습니다마는 임상에서는 KT라스가 훨씬 더 유용하고 알기 쉽고 또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 KT라스, 코리아 사이레이더 리포팅 앤드 데이터 시스템입니다. 이 KT라스는 2015년에 발표된 ATA 가이드라인을 한국 실정에 맞춰서 만든 가이드라인입니다. 나중에 한번 ATA하고 KT라스에 비교를 하겠습니다마는 KT라스가 ATA보다 훨씬 임상이 응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KT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T라스에서는 카테고리를 5개로 나눴습니다. 하이 서스페이션, 인터미디에 서스페이션, 로어 서스페이션, 비나인 서스페이션, 노즐이 없는 노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KT라스의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갑상선 유두암을 기준으로 했는 겁니다. 이 점을 갑상선암이 유두암, 메주로리 캔사, 폴리큘로 캔사, 아나플라스 캔사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파피롤 캔사 9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 서스페이션은 파피롤 캔사, 그중에서도 갑상선의 치면형 유두암을 포인트를 맞춰가 가이드라인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 안에는 파피롤 캔사 위에도 메주로리 캔사, 폴리큘로니어 플라슴, 아나플라 캔사 다 들어있습니다. 림포마트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외워두시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KT라스는 인베이십 타입의 파피롤 캔사다. 그걸 위주로 했다. 그러면 하이 서스페이션은 어디까지나 KT라스는 제일 중요한 것이 결절의 에코가 저에코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것도 솔리드 저에코. 고형 성분이고 저에콘 결절이 가장 중요한 소견. 거기에다가 서스페이션 소견이 4개 중에서 4개가 되어있으면 이 서스페이션 노즐이 됩니다. 그럼 이 서스페이션 소견은 3가지입니다.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미세스케이션, 스키아가 직경이 1mm 이하이고 1mm가 적이고 뒤에 섀도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사이로이드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사모마 바디죠. 사이로이든 유콜리오스 주위에 칼시피케이션이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난페러렐 오리엔테이션. 이건 지난번에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ATA는 톨로 된 와이드 캔데 이거는 행단, 종단에 관계없이 갑산선이 길쭉하면 전부 다 난페러렐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진이 스피큘레이터, 뽀쩍뽀쩍하거나 로비레이터, 분역사를 가지고 이 소견유의 한계로도 있으면 하이 서스페이션 결정이 되고 이거는 FNA가 5mm 이상 되면 FNA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인터뷰 서스페이션 두 가지 있습니다. 솔리드 하이퍼 에코인데, 노 서스페이션. 이 세 가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난페러 오리엔테이션, 스피큘레이터, 마이크로 로비레이터 소견이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10mm 이상 되면 FNA하고 또 하나 인터뷰 서스페이션은 이 결절에 서스페이션 소견이 있는데 이 결절은 하이퍼 에코익이 아니고 ISO 또는 하이퍼 에코익이거나 부분적으로 낭성 변선을 동반한 결절. 여기에서는 인터뷰 서스페이션에서 솔리드 하이퍼 에코거나 또는 서스페이션 소견이 있거나 이 두 개가 키포인트가 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FNA 인디케이션이 10mm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1cm가 안 돼요. 10mm 이하에도 FNA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 FNA가 안 좋은 FNA가 있을 때 ETA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라 사이로이드 익스텐션이죠. 사이로이드 밖으로 이 병변이 밖으로 번져 나갈 때 또 서비칼 림프 노드나 또는 디스탄스 메타세일은 FNA가 요거는 인터미드 서스피션에서 요런 후 프로그램 팩터가 있거나 또는 이 서브 캡슐로 인베이지븐 하거나 또는 이 트라키아나 리저널 트라키아로 인베이지나 그런거. 트라키아로 인베이지나 또 리저널 림프 노드로 갖는거 요런거 이제 1cm 미만에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추모가 프로그램션이 현재 할 때 요럴때 이제 찾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브 센티메트는 1cm 미만에 Fn 하는 것은 하이 서스피션은 5mm 이상 되면 하지만 인터미스에서는 10mm 이상 되어야 하는데 요런 경우에는 10mm 이하에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우 서스피션입니다. 요거는 요거 보시면 파셜리시스틱 오 아이소 Fn인데 서스피션 소견이 없는거 그랬죠. 위에서 자세히 보시면 하나씩 빼면 됩니다. 하이 서스피션은 서스피션이 없는거에서 요거 로우 서스피션이고 서스피션에서 파셜리시스틱 오 아이소 하이퍼 에코익 그러니까 요거 대부분 외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로우 서스피션인데 파셜리시스틱 또는 아이소 하이퍼 에코익인데 서스피션 소견이 없으면 로우 서스피션 노즐. 요거는 15mm 이상이 되면 Fn이 합니다. 물론 요게 요런 크라이테리아가 있으면 포어 프로그네시스스나 요런 1,2,3 조건이 있으면 1cm 미만에 Fn이 합니다. 다음에는 비나인은 어떤게 두가지입니다. 스폰지폼 노즐 요거는 스폰지폼 노즐이라고 하는것은 낭성변변하고 솔리드 부분이 한 반반이 섞여있고 또 낭성변이 디퓨저하게 있는겁니다. 마치 스폰지처럼 보이는거죠. 요런거는 20mm 이상대만 Fn이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게 비나인에서는 퓨시스틱. 퓨시스틱은 완전히 거의 다 시스틱가 되어있는거죠. 그 결제료 시스틱 부분이 9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코멘트테일 에코를 가지는 프리노미널 시스틱. 프리노미널 시스틱은 시스틱가 50% 이상이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90% 시스틱이거나 또는 시스틱가 50% 이상인데 코멘트테일 에코가 보인다. 이것은 시스틱 안에 콜로이드 응집이 되어있다는겁니다. 이럴때는 비나인이기 때문에 요거는 Fn이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나인 서스펜션은 스폰지 폼일 때는 2cm 이상. 그러나 퓨시스틱이거나 콜로이드 시스틱은 Fn이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씩 하나씩 빼가 들어가면 되니까 요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해가 되면 될겁니다. 그럼 요거는 AT의 가이드라인이 말리기는 시 리스크인데요.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베데스타 시스템, 지난번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갑상선 Fn의 보고가 과거에는 이렇게 일관성이 없었는데 이 베데스타 시스템에서 모든 갑상선의 리포트는 이렇게 6가지 크라이테리아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Fn에 할 때 진단이 안되거나 또는 샘플이 unsatisfactory, 불충분하게 샘플링 됐을 경우, 난다이거니스틱은 안에 세포가 별로 없을 때, 이럴 때죠. 그 다음에 B9이 있고, ATP하고 undeterminacy, 아웃스락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갑상선의 이성세포가 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정상은 아닌데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첫째는 갑상선의 세포가 스키증되거나 또는 프레퍼레이션 할 때 데미지를 받았는 것. 또는 갑상선 세포가 안에서 난성변선 주위에 있으면 데미지를 받죠. 또는 라디에이션을 받거나 드라그를 메디케이션하면 세포가 데미지를 받죠. 그리고 세포가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세포가 뽑혀져 나와서 데미지를 받을 수 있고, 안에서도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또 세포가 보이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이 아웃스입니다. 결국은 영상병리과사가 자기가 진단이 잘 모를 때, 저는 일종의 보류 진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폴리큐라 병변이 있는데 여기 뭔지 잘 모르겠다. 이거입니다. 그 다음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폴리큐라 네오플라슴 오 스스페셜 폴리큐라 네오플라슴. 뭔가 이제 폴리큐라 네오플라슴이 있는데 있거나 또는 스스페셜스한 경우. 이런 거는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폴리큐라는 아데노마 칼시노마가 있는데 두 개는 FNA로 구별이 안 됩니다. 아데노마 칼시노마는 똑같습니다. 세포와 확진. 칼시노마로 진단하면 캡슐를 인베이전하거나 베스크라를 인베이전하거나 디스탄스 메타세이스를 해야만이 칼시노마로 진단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조직변사까지 하기 전에는 칼시노마데노마 진단이 안 되니까 네오플라슴으로 문뚱그레가 진단합니다. 그 다음에는 서스페셜스 포 말리큐라 시 말리큐라 시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서스페셜스라는 말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임상가가 서스페셜스 하는 거는 의심이 좀 된다. 이 정도죠. 그러나 병리에서 서스페셜스 하는 말은 이건 암이 암으로 진단을 하기에는 약간 모자란다. 그것이 우리가 암으로 진단한 크라이테리어가 있죠. 그 크라이테리어가 약간 모자란다. 대부분 암입니다. 약으로 말하자면 스트라이크인데 한가운데 정확하게 들어온 스트라이크 이게 말리겨내시고 약간 한가운데서 위로 올라갔거나 밑으로 떨어졌거나 약간 아웃으로 빠졌는데 물론 스트라이크 폭에서 빠진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스트라이크 존에 물고 들어왔는 거죠. 이런 거는 서스페셜스입니다. 그래서 병리과 의사가 서스페셜스 라고 진단된 것은 암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아니고 암인데 진단에 100% 부합되지 않는다. 한가운데 스트라이크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버본이나 싱커본은 모조리 다 서스페셜스는 걸립니다. 말리겨내시는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말리겨내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말리겨내시 FNA를 결과로 보고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 이거는 임상위사의 굉장히 소신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총파 패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말리겨내시가 나오면 총파 패턴이 어떻든 말리겨내시죠. 그런데 이렇게 서스페셜스 말리겨내시가 나왔을 때 총파 소견이 하이 서스페셜 하이나 이거야 당연한 거고 인터미드 서스페셜 같으면 당연히 그건 암이죠. 그런데 로우 서스페셜스 때는 수술을 리커멘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FNA를 리피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읽어보시면 결국은 병리 소견을 받아들고 총파 소견을 다시 한번 리뷰해서 총파 소견이 암호를 서젠션 할 때는 리피트에 변해를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하이 서스페셜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리드 하이포에코에서 서스페셜 소견이 한계로 돼 있으면 5mm 이상 되면 FNA 한다. 이것만 알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유도암은 어떤 것인가 행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침윤형입니다. 여기에 75%가 한데 실제로는 한 85% 될 겁니다. 침윤형. 캡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캡슐은 되는데 부분적으로 침윤형 빠져나가는 파셜리 엔캡슐레이트 이런 행태가 있고 또 이런 행태가 있습니다. 유도암 주위에 낭선 부위가 동반되어 있는 그게 좋은 시스틱 타입 파피럴 캔사. 이 세 개. 그 다음에는 이런 엔캡슐레이트 파피럴 캔사. 아주 저액호이면서 캡슐로 둘러싸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파피럴 캔사나 폴리큘럴 캔사와 간별이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디퓨저 스크래러닝 타이프. 이거는 파이브로시스가 많이 되고 암세포가 드문드문하게 섬처럼 흩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디퓨저 타이프 HCC하고 비슷한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결제는 거의 잘 보이지 않고 마이크로 칼식 케이시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진구성 스크래러닝 타이프 파피럴 캔사죠. 사이로이 그랜드가 거의 다 파이브로시스가 다 되어버리고 여기에 일부 암세포만 남아있는 이런 타이프는 좀 드문 형태가 돼요. 이것도 드문 형태입니다. 가장 많은 게 이거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이 서스페이션 결절이죠. 보시면 갑상선 파피럴 캔사인데 아주 딱딱하고 여기에 주위로 파먹어 들어갔습니다. 이런 걸 스피큘레이트, 뾰족뾰족한 바늘처럼 보고 이렇게 볼록볼록 로비레이트 타입. 여기 이제 그레이드 5의 전행적인 유관소견입니다. 이거는 이쪽에 낭성 유도암이 있고, 낭성 부위 있고 여기에 유도암이 유도상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례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저한 저의 콩, 분엽상을 보이고 내부의 미세스케아를 동반한 유도암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자책합상선의 결절이 저의 콩 결절이 있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이런 분엽상을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 자세히 보시면 세포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보입니다. 여기 이제 하이 서스페이션. 저의 콩 결절에다가 우리가 세 가지 소견 중에 한 가지만 주시면 되죠. 스피큘레이트 로베레이터 마이진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톨로 된 와이진. 이거는 톨로 된 와이진 소견은 없지만 스피큘레이트 로베레이터 마이진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니까 서스페이션 소견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 바늘이 들어가서 하얀 것이 바로 니들 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로드 결절을 두 번에 표했는데 두 번 다 파피럴 캔사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이 서스페이션의 하이포 에코 열처리의 서스페이션 속에는 두 개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 내부 미세스케와 고 에코를 동반해 있는 좌측 갑상선의 저에코 결절인데 이거는 라운드한 결절 형태로 보입니다. 자 이 결절을 보면 저에코 결절이죠. 안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진은 어떻습니까? 스피큘레이트 로베레이터 마진도 없고 톨로 된 와이드 거의 남페럴 오리엔테이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서스페이션 소견 한 개가 있는 겁니다. 저에코 결절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칼라도프랄 따옵 안에 헬류가 보입니다. 자 이 이제 갑상선 암에서 헬류신호 있고 없고는 암 진단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단지 도움이 되는 것은 이 저에코 결절이 낭성 변성이 아니고 세포가 증식됐다 하는 걸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파피럴 캔사 두 번 다 FNS 암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다음 증례는 경계가 분명하고 분협상으로 보이는 현저한 제에코 결절인데 다발성이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경계가 분명하고 약간 로베레이터 별록 별록한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미세스케아는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결절을 FNA를 두 군데 다 했습니다. 했더니 바깥쪽에 내 측에 있는 거 외 측에 다 했더니 전부 다 파피럴 캔사가 나왔습니다. 다발성 결절이 되는 거죠. 이 결절은 하이 서스피션드 하이포에코 결절에 뭐가 있습니까? 로베레이터 마진을 가진다. 이 하나만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결절이 뭐냐 하면 사이로이드의 분협상 로베레이터 보고 미세스케아를 보이는 결절이 되는 거죠. 로베레이터 마진에다가 미세스케아를 현저한 저에코를 결절로 보이는 거죠. 자 여기의 결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쪽 갑상선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측 좌측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현저한 저에코 결절이죠. 안에는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합니다.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대부분 디제네레이션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FNA를 했습니다. 좌측의 FNA에서는 파피럴 캔사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는 ATP칼 폴리큘라셜 이게 아웃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벽리카사, 첫 번째 슬라이드는 파피럴 캔사의 전행적인 소견, 한가운데 스트라이크 직구가 들어왔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파피럴 캔사는 맞는데 100% 소견이 안 나왔다. 공이 약간 한가운데에서 약간 빠졌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물었는 거죠. 이게 이것도 캔사가 됩니다. 다음에는 이 정리하는 좌측견부에 림프절 종대가 있고 불규칙한 변현을 보이는 그런 갑상선 유도암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전으로 가야 됩니다. 자유계 보시면 갑상선의 결절입니다. 이 경계가 아주 불규칙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저에코가 보입니다. 그러면 안에 보시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도 보입니다. 좀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이 서스페이션 결절인데 저에코 결절은 첫 기본 원칙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변현이 레귤러하죠. 여기 서스페이션 소견이 안 나왔고 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소견이 있으니까 서스페이션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툴로 된 와이드 또는 난페렐 오리엔테이션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FNA를 했습니다. FNA를 하니까 첫 번째는 셰프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FNA에서 파페렐 캔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FNA 하시는 선생님이 한 번 하시는 분이 있고 한 결절에 두 번 하는 분인데 아무래도 두 번이 에라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에 가 보시면 이거 안 나오면 아니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 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 하면 더 좋겠지만 병리과서가 굉장히 싫어하죠. 지금까지 하이 서스페이션 결절 그 다음에는 인터뷰 서스페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 서스페이션에서 보시면 이게 서스페이션 소견이 없는 거죠. 또는 서스페이션 소견이 있으면서 결절이 하이포에코이 아니고 파셜리 시스텍이나 아이소 하이포에코인 결절입니다. 이거는 10mm 이상 FNA 하지만 10mm 안 되더라도 이 밑에 여기 글자가 또 안 보이네 푸 프로그레인스 팩터라든지 이런 캡슐을 인베이전 하거나 또는 메타스의 리저나 림프 노드 메타 갔을 때는 FNA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대부분의 결절은 첫째는 파피럴 캔사인데 엔캡슐 레이티드 파피럴 캔사가 많습니다. 그게 피막을 동반하거나 또는 파셜리 엔캡슐 레이티드 파피럴 캔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결절을 보시면 이 결절이 보십시오. 결절이 이쪽은 경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조금 치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셜리 엔캡슐 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저에코입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마이크로 칼시케이션도 보이지 않죠. 저에코 결절이면서 서스페션 소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절은 인터미드 서스페션입니다. FNA를 하니까 파피럴이 캔사로 나왔습니다. 이게 약간 침유나는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다음에는 이 결절은 결절 내 변현 헬류 신호 있고 안에 헬류 신호도 보이는 그런 캔사입니다. 자, 이 보십시오. 양측 갑상선이 있는데 우측 갑상선의 결절이 보입니다. 우측 갑상선 경계가 아주 좋지요. 경계가 좋습니다. 경계가 좋고 저에코입니다. 여기는 스피큐레이터, 로비레이터 그런 행태는 보이지 않대. 좀 난 패러리얼 오리엔테이션 좀 라운드하지 않고 길쭉한 행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크라이테리아의 저에코 결절의 난패러리얼 오리엔테이션 칼라두프랄드에게 헬류 신호가 잘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포들은 바이블한 살아있는 세포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FNA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여기에 퍼스트 FNA에서 아우스가 나오고 두 번째는 FNA에서는 파피럴 캔사 첫 번째는 안 나왔는데 두 번째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는 파피럴 캔사인데 형태가 이런 형태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파피럴 캔사 중에 폴리클을 행성하는 폴리큘로 베리언트거나 또는 폴리큘로 네오프라섬 가능성도인데 이거는 아주 레어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라운드하고 저에코 결절인데 경계가 스무스한데 안에 난패러리얼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포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폴리큘로 칼시노마죠. 우리가 폴리큘로 네오프라섬은 폴리큘로 칼시노마, 폴리큘로 아데노마 두 개 합체가 폴리큘로 캔사입니다. 자 이 암은 이 그림과 같이 암이 피막을 이렇게 행성을 합니다. 피막. 여기는 나중에 설명한 노즐하이퍼 플라시하고 감별하는 점이 됩니다. 피막을 가지고 내부가 비교적 균질합니다. 그리고 혈류성물 혈관이 잘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폴리큘로 칼시노마는 첫째 캡슐로 둘러싸여 있고 내부가 호머지니아사고 물론 크지만 시스틱 디젠레이션이 있지만 대체로 잘 안 일으켰습니다.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폴리큘로 네오프라섬은 큰 폴리큘로 아니고 작은 폴리클 작은 폴리큘들이 정식에 있는 겁니다. 서육의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빼가 코찜을 불면 작은 새끼가 생겼더니 새끼 폴리큘이 가닥 차 있고 내부의 안에 콜로이드는 벤스하지 않고 루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폴리큘로와 네오프라섬은 어떠냐면 이 에코가 떨어집니다. 안에 콜로이드가 루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칼시노마는 이렇게 캡슐을 심범하거나 베슬을 여기 베슬이거든 베슬 안에 이 종양세포가 심유된 경우가 폴리큘로와 칼시노마입니다. 그래서 폴리큘로와 칼시노마를 이렇게 베니에를 하면 여기까지 하라카리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폴리클 이거 다 작은 폴리클을 구성하고 전부 다 네크로시스가 없기 때문에 주위에는 우리가 히스테오사이트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콜로이드가 별로 없습니다. 폴리큘로와 셸 보이고 콜로이드도 댄스하지 않고 루스하게 보이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이 폴리큘로와 네오프라섬입니다. 오늘은 폴리큘로와 네오프라섬까지 했습니다. 자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다른 선생님 질문 좀 부탁합니다. 질문 여기에 참가 선생님 김동현 선생님이 원래 질문 잘하니까 김동현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미리 PPT를 보내둘려고 연락까지 하셨는데 김동현 선생님이 질문 부탁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 넌패러렐이라고 하는데 네 넌패러렐 기준이 있으니까 해드릴게요. AP 다이드라인에는 톨러댄 와이드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갑상선의 결절의 행태가 AP 다이메타 전우경이 트랜스버 다이메타보다 훨씬 클 때입니다. 클다카는 기준은 1.5배 이상입니다. 그걸 이제 톨러댄 와이드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ATA 아닌 우리 KT라스는 갑상선 횡단 스케인이나 종단 스케인은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게 AP 다이메타가 길든지 이 트랜스버스 다이메타를 크든지 무조건 어느 쪽으로 크든지 길쭉하면 이걸 넌패러렐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5배만큼 길쭉하면은 그냥 넌패러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라운드 하거나 오바를 하지 않고 라운드는 동그란 거 아닙니까? 오바를 약간 옆이 길쭉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쭉 길쭉한 걸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 또 부탁합니다. 아주 김동연 선생님은 질문을 정말 잘합니다. 이런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김원석 선생님 질문 좀 부탁합니다. 김원석 선생님. 구로에 계시는 김원석 선생님. 김원석 선생님. 네. 원장님. 네. 질문해 주세요. 아무것도 다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 강의 내용이 좀 어렵습니까? 아니요. 뭐 듣다 보니까 좀 재미있어지는 것 같긴 한데요. 원장님. 자꾸 재미있어지고. 이 세상에는 모든 일을 잘하는 방법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재미있게 하는 겁니다. 재미있게 하는 사람한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재미있어 하는 사람한테는 못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대현 선생님. 강릉이 양대현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폴리큐라 네오플라점으로 나오면 결국 수술을 해가지고 그게 엔조인베전이나 캡슐인베전인지 봐야 해서 캔슬드 여부가 판별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폴리큐라 네오플라점이면 우리가 FNE에서는 폴리큐라 네오플라점, 폴리큐라 칼슨 구별이 안 되고 수술을 해서 아데노마 칼슬로마로 최종 진단이 됩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오예찬님 질문 부탁합니다. 네. 아까 해결해 주셨어요. 논파랄. 그렇습니까? 정명수 선생님. 우리 강주에 계신 정명수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재미있습니까? 들어보니까. 저는 진료하는 쪽하고 너무 이렇게 암 쪽이라서 캠서 쪽이라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상선은 개업하면 환자가 워낙 마요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에 계시는 김원석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김원석 선생님. 김원석 선생님. 박나영 선생님. 박나영 선생님. 박나영 선생님.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박나영 선생님 어떠세요? 질문하세요. 박나영 선생님. 강주의 박나영 선생님. 원장님 제가 이전 강의에 참여를 못해서 유튜브로 봤는데요. 네. 저는 캡슐 인베이전이 캡슐 연속성이 끊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캡슐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것은 폴리큐라 네오스프라슴이 아니고 노즐라 히퍼플라이스예요. 양성 결절은요. 자 선생님 좋은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폴리큐라 네오스프라슴하고 간별하는 변분이 양성 선종양 결절이거든요. 폴리큐라 캔사는 이 암이 정식하면서 트루 캡슐을 만드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갑상선의 양성 결절은 선종양 결절은 이 종양이 커지면서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해가 슈도 캡슐을 만듭니다. 그러면 폴리큐라 네오플라슴은 캡슐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어 있고 노즐 하이퍼플라시아는 캡슐이 중간에 끊겨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슈도 캡슐이 많이 만들어지고 어떤 부분은 컴프레션이 적게 되어가 파이브로시가 적어지면 캡슐이 끊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암을 침유하는 캡슐이 끊겨지는 게 아니고 캡슐로 암이 침유는 있는 소견입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질문 베스트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 공부가 뭐고 이해가 돼야죠. 박찬성 선생님 청주에 박찬성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네. 그 FNA를 할 때요. 네. 그 크기가 이제 뭐 가장 리스크가 높을 때는 5mm 이상이라고 했는데 네. 그 5mm 하면 6mm 정도 된다고 치면은 네. 그게 그 FNA가 잘 되나요?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FNA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닙니다. 5mm는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우리가 갑상선 FNA 해보면 5mm 정도는 오히려 쉽습니다. 자 우리가 그 게스트리 캔사가 큰 캔사가 있죠. 큰 캔사가 있으면 바입시 하면 어떨 때는 바입시의 조직이 암 조직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암에서 네크로시스템은 네크로시스 부분을 바입시 해버리면 낫메이드가 나오죠. 반대로 우리가 의리가스레 캔사 타입 2C 같은 거는 크기가 아주 뭐 3mm, 5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을사는 오히려 바입시 해보면 캔사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FNA 할 때 결절이 작은 결절은 FNA 하면 타겟팅만 잘하면 암이 백발백중 나오는데 오히려 큰 결절은 바입시 포인트에 따라서 네크로틱 머티렌만 나오고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 그 초음파로 해서 FNA 할 때 타겟팅을 할 때요. 예예. 아니 뭐 우선 잘 나오더라도 크기가 너무 작으면 물론 5mm 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5mm는 상당히 큽니다. 5mm는 충분히 할 수 있고 3mm 이하 같으면 좀 어렵습니다. 3mm 이상은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딱 초음파로 가이드가 바늘이 보면서 들어가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5mm가 더 나왔습니다. 1cm 이상 되면 변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찌르다 보면 변성 부위를 찔러 보면 세포는 나왔는데 변성 세포가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3mm 이하는 어렵지만 3mm 이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우리 오해찬 선생님 오해찬 선생님 네 아까 했습니다. 아 했네요. 정명숙 선생님 했습니까? 정명숙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그러면 오늘 아 이태희 선생님이 질문 안 하셨나 이태희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 선생님 그 뭐 망감이 교차해서 아 망감이 교차입니까 옛날에 너무 너무 함부로 환자를 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국은 신뢰되는 얘기하지만 환자를 우리가 보면서 주십시오.